635페이지 보시면은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라는 게 나오죠. 건축물이나 대지가 입업규정, 건축법규정을 위반하면 일단 이러한 조치들을 합니다. 첫 번째 보면은 허가권자는 입업 또는 입업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거나 대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입업 또는 입업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 시공자, 현장관리인,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를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건축물의 해체, 개체, 증축, 수선, 용도변경, 사용금지, 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즉 건물이나 대지가 입업규정을 위반하면 건축주 등에게 허가권자가 시정명령을 합니다. 방금 받던 각종 조치들, 이런 시정명령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밑에 보면은 시정명령 불응시 조치라고 나오죠. 허가권자는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 면허, 인과, 등록, 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일단 놔두시고 그 다음에 3번에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것들은 이제 됐습니다. 됐고 이제 어디 보았느냐 하면 645페이지 벌칙 보죠. 중간에 있는 것들은 그냥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나오죠.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의 위반자가 위반 사항에 대한 윗줄, 시정명령을 받은 후 이 일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아까 건축주가 각종 사항들, 건축법 규정들을 위반했을 때는 허가권자가 건축주에게 시정명령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시정명령에 불응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제재 조치가 바로 이행강제금입니다. 이행강제금 그래서 시정명령이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해서 부가징수함으로써 1회만 부가징수할 수 있는 벌금 또는 과태료가 지닌 흥결을 보완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이다. 그래서 벌금이라는 거는 한 번 내면 끝나는 거죠. 내가 위반 행위를 하고 얻어지는 이익이 벌금보다 크면 하는 겁니다. 벌금 내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행강제금이라는 건 시정명령을 했는데 불응하면 이 불응에 대한 제재 조치로서 이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죽을 때까지 부과하는 게 이행강제금입니다. 그래서 보면 뒤에 이행강제금의 부가징수라고 돼 있죠.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해서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밑줄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이랑 이 중에 주거용 건축물 밑줄 로서 대통령 용어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언어 안에 해당하는 금액의 밑줄 2분의 1의 범위에서 금액을 부과한다. 밑줄 그래서 이행강제금인데 첫 번째는 위반사항이 건축법의 수많은 위반사항들 중에서 무허가 내지는 무신고 내지는 용적률 위반 그 다음에 검폐율 위반 이렇게 네 가지 사항을 위반한 겁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물을 건축하거나 용적률이나 검폐율을 위반하는 건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액 의 50% 에 해당하는 금액에다가 곱하기 위반 면적을 합니다. 이 면적 이렇게 하면 일정한 금액이 나오겠죠. 이 금액에다가 위반사항에 따른 비율을 곱해줍니다. 무허가는 100% 일부러 높은 것부터 쓴 겁니다. 용적률은 90% 검폐율은 80% 무신고는 70% 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그걸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으로 근데 이거 말고도 건축법에는 규정들이 되게 많겠죠. 이 사항들 말고 나머지 기타 사항을 위반했을 때 이 네 가지 무허가 무신고 검폐율 용적률 위원 말고 나머지 위반사항은 시가 표준액의 10% 에 해당하는 금액 에다가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비율만큼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시가 표준액의 10% 범위 안에서 대통령용에 가보면 이거 위반하면 몇 프로 이거 위반하면 몇 프로 이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외울 수는 없고 이런 것들 이거 네 가지 말고 나머지 위반사항은 시가 표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안에서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금액 그만큼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근데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내지는 이 기타 위반사항 중에 일정한 사항을 위반했을 때 그게 건물이 주거용 건축물일 때 그러니까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을 뭘 위반하든지 간에 상관없고 주거용 건축물로서 기타 위반사항 중에 몇 가지 내용이 있으면 한 네 가지 정도 있을 겁니다. 그걸 위반했을 때는 법정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의 범위까지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보면 박스안의 1번에 건축물이 55조, 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그 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밑줄 50% 에 해당한 금액의 위반 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그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비율이 647페이지 맨 위에 박스 옆에 페이지 맨 위에 박스 그래서 건폐율은 80% 용적률은 90% 무허가는 100% 무신고는 70% 이 비율만큼을 곱한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를 한다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다시 보던 것 동그라미 2번에 보면 건축립위 1회의 위반 건축물에 대한 그러니까 무허가, 무신고, 건폐율, 용적률 위반 말고 나머지 위반사항 일대에는 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밑줄 10%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금액 그 대통령에 가보면 이거 위반하면 몇 프로 이런 것들이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경우라고 되는데 이거 첫 번째 개념풀로 써있는 건 뭐냐면 자 이러한 이행강제금을 첫 번째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이거나 주거용 건축물 중에서 이 기타 위반사항 중에 일정한 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법정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의 범위까지만 부과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주거용 건축물로써 뭘 위반했을 때 2분의 1까지만 부과하는지입니다 이 첫 번째 개념 플러스가 첫 번째는 사용 승인 안 받고 썼을 때 두 번째는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했을 때 사용 승인 밀출하시고 조경 밀출하시고 그 다음에 3번 4번은 높이 제한 첫 번째 개념 플러스 646페이지 첫 번째 개념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사용 승인 안 받고 썼거나 조경을 위반했거나 높이 제한을 위반했으면 그 건물이 주거용 건축물 일대는 주거용 건축물 일대는 이 위반사항 중에 방금 분 4가지 사용 승인 안 받고 썼을 때 조경 위반했을 때 높이 제한 위반했을 때는 그 건물이 주거용 건축물이라면 법정 이행 강제금의 2분의 1까지만 부과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2분의 1까지 부과한다는 건 저 위에 있었죠 646페이지 저 위에 그래서 다시 한 번 보면 밑에서 그 박스 바로 위에 이런 걸 한꺼번에 써주면 좋은데 하나 둘 셋 네번째 줄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과 다음 동그라미 이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 용어로 정하는 경우 그 대통령 용어로 정하는 경우가 그 개념 플러스 첫 번째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거용 건축물로서 사용생인 안 바꿨었거나 내지는 조경 위반했거나 높이 제한 위반하면 2분의 1까지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겠다라는 그 다음에 이행 강제금의 탄력적 운영해서 자 무허가 무신고 용적률 검폐율 위반했을 때는 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다가 위반 면적만큼을 곱한 금액에 이거 무허가는 100% 용적률은 90% 검폐율은 80% 무신고는 70% 만큼을 곱한 금액을 이행 강제금으로 부과합니다 그런데 이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데 그 박스 위에 바로 보면 다만 조례로 다음의 비율을 낮추어 정할 수 있대 낮추는 경우에도 그 비율을 밑줄 60% 이상 그 다음에 80조 2항 그게 밑에 지금 나와 있는데 그 박스 밑에 보면 3번에 이행 강제금의 가중적용이라고 되어있죠 보면은 허가권자는 영리 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 용어로 정하는 경우에는 위 2에 따른 이행 강제금을 밑줄 100분의 100 의 범위에서 맨 끝에 가중하여야 한다 밑줄 647페이지 중간에 3번이면서 한 번 박스 밖에 있는 거 해서 그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 위반 대통령 용어로 정하는 경우가 그 박스 안에 있는 2번입니다 이걸 다 따로 적어놔가지고 해서 1번 영리 2번 영리 3번 영리 4번 이것만 체크하죠 이게 상습인데 다시 위로 올라갔습니다 위로 박스 안에 제가 쓴 책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가중 적용하는 사유들이 박스 안에 있죠 지금 박스 안에 박스 안에 2번입니다 그래서 1번 영리 동그라미 1번 영리 2번 영리 3번 영리 4번에 동일인이 밑줄 최근 3년 이내 2배 이상 위반 그게 상습의 기준입니다 동일인이 최근 3년 이내 2배 이상 위반 했을 때 이럴 때는 이행강제금을 얼마만큼 가중하죠 100분의 100 가중할 수 있다는데 이것도 개정한 겁니다 하여야 한다로 하여야 한다로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사전에 문서로서 알려줍니다 그걸 사전 개고라고 하죠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밑줄 문서로서 개고 구두 안됩니다 구두 문서 문서주의 회사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사유 등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는 문서로 구두X 운동화X 죄송합니다 기차 타보면서 이거 할까 말까 고민 많이 했는데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부과할 수는 허가권자는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해서 밑줄 1년에 2회 1년에 2회 이 범위에서 지하철 절요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밑줄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계속 부과합니다 추구 때까지 이행할 때까지 부과의 중지 이행강제금이라는 건 명령 불응에 대한 제지조치죠 명령을 이행을 하면 더 이상 부과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허가권자는 법칙 19조 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 대신에 그 뒤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한다 쭉 다 밑줄 그러니까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에 부과는 하지 않지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그대로 징수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강제징수 보면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물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강제징수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부과에 관한 특례 이건 보지 마시죠 깎아주는 겁니다 농사짓는 거 이런 것들은 깎아줍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행강제금 건축물이나 대지가 입업규정을 위반하면 허가권자는 건축주 등에게 각종 시정명령을 합니다 근데 이 명령에 불응하면 그에 대한 제조치가 이행강제금 해서 무허가 무신고 용적률 검폐율은 80% 무신고는 70% 다만 이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60% 이상 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금액만큼을 곱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위반사항 이 4가지 위반사항 말고 나머지 위반사항은 시가표정형의 1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용으로 적어놓은 금액만큼을 부과한다는 거 근데 1번이든 2번이든 관계없이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이거나 2번의 위반사항 중에 첫 번째 사용승인을 안 받았을 때 그 다음에 조경의무를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높이 제한 두 가지 높이 제한 가로구역 안에서 높이 제한 일조정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이 높이 제한 두 가지 이러한 것들을 위반한 건물이 주거용 건축물 일대에는 2분의 1을 범위까지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는 문서로서 부과를 해야 되고 1년에 몇 회? 2회 이내에서 이행을 할 때까지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이행을 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재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그대로 징수를 한다라는 이렇게 그 다음에 상습이나 영리 목적으로 위반했을 때는 얼마를 가중하소?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가중하여야 한답니다 하여야 한다 이렇게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 다음에 주택법 좀 보도록 하죠 주택법은 첫 번째 용어의 정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택의 건설이죠 이 주택의 건설에는 첫 번째 건축법에서는 건물 짓는 사람을 건축주라고 부르지만 주택법에서는 사업주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업주체가 되려는 사람은 미리 국장에게 등록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이 등록의 효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험 문제죠 원추학 그 다음에 세 번째 건축법에서는 건물 지을 때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을 지으면 주택법에서는 사업 계획 승인이라는 걸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내용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지어진 주택을 공급을 합니다 이 공급에서 투기괄지구 조정대상지역 등등등 전매제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고 네 번째 주택을 건설한 자금에서 나오는 게 주택 상환사채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택법 그래서 첫 번째 용어의 정의부터 좀 보면 목적은 그냥 보시면 되고 주택의 개념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에 미치러져 부속토지도 주택의 개념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주택을 구조를 가지고 구분을 하면 단독주택이랑 공동주택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단독이랑 공동으로 그래서 단독주택 그 다음에 공동주택 이렇게 구분을 하고 단독주택에는 단독주택 그 다음에 다중주택 그 다음에 다가구주택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하나씩 더 추가가 되죠 건축법에서는 단독주택에는 공간이 추가가 돼야 되고 공동주택에는 기숙사가 추가가 돼야 되는데 공간이나 기숙사는 주택법에서는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설명이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데가 544페이지 544 거기 보시면 주택에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렇게 나와 있죠 건물의 용도를 29가지로 분류한다 했는데 거기에 보면 단독주택 공동주택이 있고 이 용어들을 그대로 갖다 쓰는 겁니다 여기서 근데 다만 공간이나 기숙사는 주택법에서는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 뭐냐면 그 단독주택 뒤에 가로가 길게 써져 있죠 보면은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어린이집 그 다음에 공동생활과정 지역아동센터 공동유가나눔터 그 다음에 작은 도서관 및 노인복지시설 이런 것들도 주택의 개념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집인데 어린이집으로 쓰고 있고 그런 것들 그것도 주택에 다 포함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골목길 같은 데 가다 보면은 조그마한 도서관 같은 거 있는데 1층에 그런 것들도 주택에 포함이 됩니다 공동주택도 마찬가지 가로 안에 보시면은 공동주택의 형체를 갖춘 가정어린이집 그 아파트 1층에 그 어린이집이 있는 거 있죠 그런 것들도 주택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공동생활과정 지역아동센터 그 다음에 공동유가나눔터 그 다음에 작은 도서관 노인복지시설 및 주택법 시행령이 있다는 원료명 주택 역시 공동주택에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 그리고 상세 내용들이 나오는데 단족주택은 그냥 말 그대로 단독주택이고 다중주택 이게 이제 고시원 같은 것들 고시원이 아니라 하숙집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보면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라고 해서 기획해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그 다음에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아야 할 것 그래서 욕실을 설치할 수 있는데 치사시설은 안 되고 그 다음에 한계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확계가 330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 바꿔야 됩니다 660 주택으로 쓰이는 중수가 3계층 이하이고 아마 노트에는 제가 바꿔놨을 텐데 3계층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확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인 거 요게 다중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주로 하숙집이었는데 요새는 하숙집이 많이 없어지고 그 공동생활 과정 이런 것들을 제가 그 공유주택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공유주택의 개념을 주택의 개념에 넣기 위해서 이 다중주택의 면적을 660제곱미터 이하로 늘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구분소유를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구분소유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주택으로 쓰이는 중수가 3계층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확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19세대 이하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 요게 다가구주택 그래서 여기서 3층 뭐 660 이런 것들은 주택으로 쓰는 것만 산정을 하는 겁니다 주택으로 쓰는 것만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죠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 보면은 공동주택은 뭐 뒤에도 설명이 다 나와있죠 그 다음에 그 보면은 주택으로 쓰는 중수가 5계층 이상인 것 그 다음에 연립이나 다세대는 층수는 4계층이야 주택으로 쓰는 것만 그 다음에 연립은 바닥면적 확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다세대는 660제곱미터 이하인 것 그 다음에 하나 더 봐야 되는 게 그 단독의 다가구주택에 보시면은 다가구주택에 그 넘어가면 안되고 계속 보던 거죠 다가구주택에 보면은 다음의 육군을 모두 같은 주택이라고 해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기역에 주택으로 쓰는 층수 뒤에 보면 가로가 지하층은 제외한다고 돼 있고 세계층이 아닐 것 다만 보면은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인데 그게 전부 또는 제 노트에는 아마 저 노트에 안 써놨죠 아 써놨을 텐데 1번에 써져있죠 안 써져있을 데가 없습니다 거기 1번에 단독주택 공동주택 밑에 보면 1번에 나와있죠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은 예전에는 이게 2분의 1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중주택에는 이런게 없었는데 이게 추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렇게 원룸 건물인데 위에는 원룸으로 쓰고 1층에 이 부분을 필러티로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쓰고 나머지 공간을 임대주죠 가게 같은 가게 예전에는 이 기준이 2분의 1이었는데 그냥 지금은 전부 또는 일부로 바꿨습니다 전부 또는 일부로 그 다음에 요게 원래는 다가구주택에만 있었는데 다중주택도 이렇게 하면은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다중주택이랑 다가구주택 이거랑 똑같은게 3번에 보면은 다세대주택도 다세대주택도 층수를 단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러티로 구조로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용도로 쓸 때는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 근데 이번에 보면은 아파트나 연립은 전부입니다 아파트나 연립은 전부 그게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다중 다가구 다세대 요런 것들은 전부 또는 일부 근데 아파트나 연립은 전부를 필러티로 설치해가지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필러티로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러티 부분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서 제외 이렇게 요게 조금 밝겠죠 그래서 요런 것들까지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뭐 준주택이나 다시 뒤로 넘어오시면 준주택은 주택은 아니지만 주택에 준해서 관리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피스텔 그 다음에 노인복지주택 다중생활시설 기숙사 요렇게 4가지 오 노 다 기 요렇게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다중생활시설 기숙사 그 다음에 주택을 구조를 가지고 분류하면 단독이랑 공동으로 구분하는데 그 다음에 건설하는 주체라든지 자금을 가지고 구분하면 국민주택이랑 민영주택 요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국민주택 이랑 민영주택 국민주택은 국민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공공이 직접 건설하거나 내지는 공공의 자금으로 건설되는 주택 요걸 국민주택이라고 하고 민영주택은 뭐가 민영주택이다가 아니라 국민주택이 아닌 것은 싹 다 민영주택입니다 이렇게 해서 655페이지 국민주택 보시면 이제 앞으로 갈 일 없습니다 다음의 언안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 미출 해서 1번에 보면 국가, 지자체, 주공, 지방공사 이 사람들이 공공이죠 국가, 지자체, 주공, 지방공사가 직접 건설한 주택 공공이 지은 거 그 다음에 2번은 국가,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 도시, 기금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요런 것들을 국민주택이라고 하죠 다음 페이지 여기서 국민주택 규모라는 건 주거주정민 여기 1호 1세대당 얼마죠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에서는 100제곱미터 이하 까지도 미출 그래서 원칙적으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는 건 85제곱미터 이하를 말하는데 요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에서는 100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민영주택은 그냥 국민주택이 아니면 싹 다 민영주택 그 다음에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이렇게 요구를 하고 토지임대후 분양주택이라는 건데 요새 워낙에 뉴스에 나오니까 한번 해보죠 아파트 분양가를 구성하는 용서는 크게는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그러면 나는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 구분소에 대상이 되는 건물이랑 대지 지분을 지분 비율만큼을 이전받게 되죠 근데 토지임대부 말 그대로 토지는 빌려 쓰는 겁니다 토지는 사업주체로부터 빌려 쓰고 나는 요 건축비만 제공을 하고 아파트를 분양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요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사업주체를 가지고 있고 나는 요것만 소유하는 겁니다 요것만 그러니까 분양가에서 택지비가 빠져버리니까 요게 바로 반가와 아파트죠 반가와 아파트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임대차 기간이 한 40년에 40년 동안 유지를 해야 되고 토지를 빌려 쓴 거 요거는 40년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75%가 동일하면은 또다시 40년을 갱시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토지 소유권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토지 임대 후 분양주택을 건설하는 시행자 가지고 사업주체가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건축물 및 복리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는 자가 가지는 주택을 말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해서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그래서 자 요렇게 800을 일고 있으면은 요걸 잘라가지고 따로따로 현관도 설치를 해주고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욕실이랑 부엌을 따로따로 설치해주는 거죠 다만 이게 나눠져 있다라고 해서 이걸 따로따로 구분 소유할 수는 없는 주택 해서 구분 소유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종류가 일단 크게는 두 가지죠 그래서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 요거는 신축하는 아파트에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기준이고 옆에 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공동주택 요거는 리모델링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아파트에다가 중간에 벽을 쳐서 이런 구조로 만드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1번에 있는 건 신축하는 아파트를 지으면서 이런 구조로 아파트를 설치하는 거고 2번은 리모델링 하는 거 그래서 1번은 원래 있던 거고 2번은 신설된 조문인데 아직 취업이 안 나왔습니다 곧 나옵니다 이건 2번은 그래서 동그라미 1번부터 보면은 박스 안에 그 657페이지 매니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항마다 별도 욕실, 부엌, 현관을 설치할 것 그 다음에 하나의 세대가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의 연결물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을 설치할 것 그 다음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 매출하시고 전체 세대수의 얼마? 3분의 1 그 다음에 주거전용 면적도 전체 합계의 3분의 1 그래서 세대수도 전체의 3분의 1 세대주의 주거전용 면적의 합계도 전체의 3분의 1 안에서만 이런 형태의 주택을 지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신축한 아파트에서 그 다음에 이번에 리모델링 할 때 얘는 기읍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는 기존 세대를 포함 동그라미 하시고 몇 개이야? 2개 그래서 쪼개긴 쪼개는데 여러 개로 쪼개는 건 안 되죠 기존 거 하나 쪼개지는 거 하나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포함해서 두 개 그 다음에 세대별로 구분된 가까이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 구분 출입문을 설치할 것 그 다음에 세대구분용 공동주택의 세대수 밑줄 아시고 전체 세대수의 얼마죠? 10분의 1 그리고 그동세대수의 3분의 1 여기는 면적 기준은 없습니다 기존의 아파트를 쪼개는 거니까 몇 개까지만 이렇게 쪼개라고 규정을 하는 거지 면적을 얼마까지 한다고 그런 건 없습니다 이 세대들 중에서 천세대의 아파트가 있으면 요거 중에서 몇 개까지만 이렇게 만들어 라는 거죠 그래서 위에 신축하는 아파트에서는 세대수도 3분의 1 면적도 3분의 1이고 리모델링 할 때는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 그동세대수의 3분의 1 이렇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리을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가로 1의 동그라미 1에 따라 건설 또는 설치된 주택과 관련해서 1뿐만 아니라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 건설 기준 등을 적용하는 경우 세대구분용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그 구분된 세대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밑줄 그러니까 소유권도 하나로 산정하고 세대수도 하나로 산정합니다 이런 것들을 세대구분용 공동주택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 줄여서 도생이라고 하죠 도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니까 면적이 얼마야죠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종류가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요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단지형 연립이나 단지형 다세대 보면은 자 연립이나 다세대는 원래 주택으로 쓰이는 중수가 4계층 원래는 4계층 이해하죠 근데 도생으로 지으면서 심의를 거치면 몇계층까지 5계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그거밖에 없으니까 시험을 별로 낼 게 없는 겁니다 해서 시험에 나온다면은 원룸형 주택의 요건이 나오죠 원룸형 주택의 요건 도생일 때 애는 원칙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니까 85제곱미터 이하면 되는데 원룸의 주택은 주거 전용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 50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 생활이 가능하도록 욕실이랑 부엌을 설치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원룸이니까 욕실이랑 보일러실을 제외한 공간은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는데 주거 전용 면적이 얼마 이상이죠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혼자 사니까 땅 밑에 묻으면 안되겠죠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원칙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주택 이걸 함께 건축하는 거 허용하지 않습니다 원칙은 원칙은 도생과 도생 외의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게 안되는데 예외적으로 원룸형 주택에서는 예외를 인정한다 라고 했어요 원룸형 주택 그래서 원룸형 주택과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몇 개지죠 한 세대를 같이 지을 때 한 세대를 같이 지을 때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 이나 상업지역과 같은 역세권 1인 가구가 많이 사는 곳에서는 원룸의 주택과 도생 외의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도생 외의주택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같이 지을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되는 건 원룸형에서만 인정을 합니다 원룸형에서 그래서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하나 짓는 건 주인집 같이 짓는 거 주인집 같이 짓는 건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어디서든지 같이 지을 수가 있다 용도지역 제한을 받지 않고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는 원룸형 주택의 공급을 늘려주기 위해서 용도지역 중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 원룸형 주택과 도생 외의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거 이거는 괜찮습니다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는 꼭 한 세대일 필요는 없는 거죠 여기는 세대수에 관계없이 오케이 그 다음에 하나 더 원룸형 주택이랑 원룸형 주택이랑 단지형 연립이나 단지형 다세대 이걸 함께 건축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게 그 밑에 가로 3번이 나오죠 그 다음에 11번 12번 13번 이런 것 같은 참고로 보이시죠 그 다음에 각종 시설을 개념해서 부대시설 복리시설 나오죠 부대시설이라는 건 아파트를 지으면 따라오는 것들 따라오는 것들 그러니까 이거는 아파트 옆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들 즉 사람들이 입주민들이 들어가서 이용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근데 복리시설이라는 건 입주민들이 편익증진을 위해서 입주민들이 들어가서 이용을 하는 시설들입니다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들 이렇게 구분하시면 웬만한 것들은 다 풀리니까 한번 보면 부대시설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주택단지 안에 도로 설비 그 다음에 보안등 공중전화기 아마 제 노트에는 대통령령에 있는 것까지 싹 다 쓸었습니다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부대시설입니다 근데 복리시설이라는 건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어린이노이터 근린생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그 다음에 일종근생 내지는 시장 상가 이런 것들 쭉 써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입주민들이 들어가서 이용하는 것 금융업소라든지 이런 것들 다 입주민들 편익증진을 위해서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복리시설 이렇게 그래서 이 기준을 가지고 그 노트에 적혀있는 거 몇 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구분이 가능하실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3번의 기반시설은 우리가 국계법에서 배웠던 기반시설입니다 그 밑에 기간시설이랑 간선시설 이걸 구분해야 되는데 기간시설은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지역난방시설 등을 기간시설이라고 하고 간선시설이라는 건 단지 안에 기간시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 기간시설을 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킨다 이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연결시키는 연결시키는 시설이 간선시설입니다 그래서 단지 안에 있는 기간시설과 단지 밖에 있는 기간시설을 연결시키는 거 다만 그 뒤에 단서에 있죠 가스 통신 지역난방시설 미출 가스 통신 지역난방시설 얘네는 단지 안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즉 단지 안에 있어도 간선시설이다라는 겁니다 가스 통신 지역난방시설 가통지 가통지 가스 통신 지역난방시설 그 다음에 661페이지 661페이지 맨 밑에 주택단지라는 게 나오죠 여기 보면 여기 아파트 단지가 있고 여기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 단지와 단지를 중간에 뭐가 지나다니면 각각 별개의 단지로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단지로 보고 별개의 단지로 보고 가장 큰 차이는 각종 건축 규제들을 통합 적용할지 하나로 적용할지 따로 적용할지 만약에 건피율이 40%다 라고 하면 이게 별개의 단지라면 여기에 40% 여기에 40% 건물 지어야 되는데 하나의 단지라면 이 전체를 대지로 보고 이 전체의 40%에다가 건물 짓고 나머지를 비워두면 된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관리 주체도 달라질 거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 단지와 이 단지를 별개의 단지로 보는 경우 가 뭐냐면 중간에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 도로는 20m 이상 그 다음에 예정 도로는 8m 이상 이러한 것들로 분리된 단지와 단지는 각각 별개의 단지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중 별개의 단지로 보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당하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게 밑에 나오죠 1번에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일반 도로는 20m 이상 그 다음에 예정 도로는 8m 이상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밑에 것들은 그냥 보지 말이죠 5번에 최근에 신설된 건데 동그라미 5번에는 그러니까 위사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로 분리가 돼 있으면 각각 별개의 단지로 본다라는 거죠 그런데 동그라미 5번에 있는 것 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걸 별개의 단지로 보는 도로로 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뭐 그런 것도 보면 그 위 동그라미 5번만 먼저 볼까요 662페이지 맨 위에 박스에 동그라미 5번 위사에도 불구하고 사학계획 승인권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인정하여 사학계획 승인 사학계획을 승인한 도로는 주택단지 구분 기준이 되는 도로에서 제외한다 라고 해서 인근 주민의 통행권 확보 및 교통편의 재고 등을 위해서 기존 도로를 국토교통부 용으로 전환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 변경할 것 그러니까 이미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토지를 그 통행권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보수하거나 유지 개량을 한 거죠 이런 것들은 분리되는 도로 이런 것들로 보지 않습니다 원래 있던 것들이니까 그 다음에 보행자 통행의 편리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을 국토교통부 용으로 전환한 바에 따라 설치할 것 이러한 것들 요지권을 갖추면 분리된 도로로 보지 않겠다라는 것 그 다음에 공구라는 게 나오죠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다음의 대통령 용으로 전환한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거기 강조되어 있는 것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합니다 이건 나중에 사업의 절차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겁니다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 그래서 1번에 보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공간을 조성해서 거기 6미터 동그라미 공구간의 경계는 6미터 이상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뭘 넣든지 관계없습니다 밑에 나오는 거 도로, 주차장, 옹벽, 숙대, 녹지,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뭘 넣든지 관계없는데 6미터 이상 경계를 설정해야 되고 공구별 세대 수는 300세대 300세대 그래서 전체 세대 수가 얼마 이상일 때 공구별로 사업을 할 수 있죠? 600세대 그러니까 공구별로 사업을 한다는 건 최소한 109, 209 이렇게 구분해야 되는데 109가 최소 300개 209가 최소 300개니까 전체 세대 수가 600세대 이상일 때 공구별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공공택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회에서 개발 조성되는 주택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다 외우기는 좀 힘들겠죠 그래서 공공택지에서 절대 나오면 안 되는 말이 있는데 그 옆에다가 제목 옆에다가 환지엑스라고 써주시면 공공택지는 공공사업에 해당하고 이걸 수용 방식으로 할 때를 공공택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에 나왔던 게 도시개발 사업을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로써 환지 방식으로 조성된 도시개발 무역의 토지 소유자 토지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이런 것들은 공공택지로 본다 아닙니다 환지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환지는 그래서 공공이 하면서 수용 방식이다 크게 이 원칙 정도 그래서 보면 1번에 국민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2번에 택지개발사업 3번에 산업단지개발사업 그 다음에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그 다음에 5번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조성사업인데 그 가로 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안 보고 있죠 5번에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만 미추 6번도 도시개발사업인데 가로 안에 수용 사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만 7번도 경제자유의 개발사업인데 수용 방식만 그 다음에 혁신도시개발사업 행정주식복합도시건설사업 이러한 것들이 공공택지에 이러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공택지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업에 의해서 조성된 토지 근데 절대 일단 환지는 들어가면 안됩니다 이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리모델링이라는 게 나오는데 리모델링은 리모델링은 크게 대수선 대수선 이랑 이 경우가 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증축형 리모델링을 할 때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은 얼마까지? 30%까지 증축이 가능한데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것들은 40%까지 증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세대별로 면적을 늘릴 수가 있지만 세대별로 증축 가능한 면적 안에서 세대수를 증가시킬 때 얘는 얼마까지? 15%까지 증축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증축을 할 때는 수평 증축할 수 있고 수직 증축할 수 있는데 수평 증축이라는 건 동과 동 사이의 한 동을 더 짓는 겁니다 그런 건 새로 짓는 거니까 요건이 따로 필요가 없는데 수직으로 증축할 때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을 할 때 기존 건축물이 15층 이상일 때는 몇 개층까지? 3개층까지 그 다음에 14층 이하일 때는 2개층까지 증축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위에 2개층, 3개층을 더 얹었을 때 이 건물이 버틸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니까 신축 당시 의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을 것 요게 리모델링의 요건입니다 리모델링 그래서 일단 용어의 정의 수준에서 나오면은 요 숫자 바꾸는 거 근데 요것만 내면 너무 쉬우니까 요새는 뭐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라든지 안전 진단이랑 섞어가지고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은 근데 요거는 기본 이렇게 그래서 요런 숫자들을 바꿔내는 수준에서 일단은 제일 쉽게 나오면 그 정도로 출제를 하고 요거보다 좀 더 어렵게 하려면 이제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랑 그 다음에 리모델링해서 증축형 리모델링 할 때 안전 진단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거를 섞어가지고 출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은 요까지가 용어의 정의 그 다음에 주택의 건설이라는 게 나오죠 이제 건설 파트에 들어가면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등록입니다 건축법에서는 우리가 건물 짓는 사람을 건축주라고 부르는데 주택법에서는 사업주체라고 하고 그 사업주체는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미리 국장에게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 등록의 요건이 나와있죠 등록의 요건 자 보면은 주택법에서 사업주체가 될 수 있는 후보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는 국가 이제는 지자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공 세 번째는 지방공사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공익법인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조합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고용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법인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개인 일단 요렇게 구분을 해놓고 자 이러한 사업주체가 사업주체가 연간 1년에 단독주택은 20호 공동주택은 20세대 대지 조성 사업은 1만 제곱미터 이상 국장의 사업을 하려는 자 다만 도생은 30세대 이상 이러한 사업을 하려는 자입니다 하려는 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하죠 국장에게 등록을 합니다 국장에게 등록 그래서 사업주체가 되려는 자는 연간 20호 20세대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을 할 때에는 미리 국장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여기 국가지자체 등록 안 하고 주공 안 하고 지방공사 안 하고 공익법인 안 하고 조합 안 하고 고용자 안 하는데 그럼 등록 누가 해 하는 사람이 등록 사업자 그 등록 사업자를 크게 두 개로 나눠보면 법인이랑 개인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록하는 사람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은 등록 안 하는 거고 등록하는 사람을 크게 두 개로 나누면 법인이랑 개인 법인은 삼성물산 현대건설 이런 데고 개인도 다세대주택이나 빌라 이런 거 지어가지고 분양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업주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사업을 할 때 국장에게 등록을 한다는 거 그래서 이 4번까지를 공공부분의 사업주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밑에가 민간인데 조합이나 고용자는 무조건 등록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등록 사업자와 사업을 공동으로 할 때 그때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록하는 사람들을 등록 사업자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사업주체의 의의라고 해서 사업주체라는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선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그 다음에 사업주체의 종류는 됐고 그 다음에 주택건설사업의 등록금융이라고 돼 있죠 연간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호수라고 해서 단독주택은 20호 공동주택은 20세대 근데 도생은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선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누구한테 등록하죠 밑줄 국장에게 등록 그 다음에 그 667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비등록사업주체라고 돼 있죠 그게 여기 1번부터 6번까지입니다 그래서 국가자체, 주봉, 지방공사, 공익법인, 조합이나 고용자 이런 사람들은 등록하지 않습니다 근데 조합이나 고용자는 무조건 등록 안 하는 게 아니라 등록사업자나 사업을 공동으로 할 때 거기다가 체크해 줘요 그래서 667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개념 플러스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오죠 그 등록의 요건이라는 게 보이니까 등록 요건 맨 위에 등록 요건 등록해야 되는 사람을 크게 두 개로 나누면은 법인이랑 개인으로 나누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인이 등록을 하려고 할 때는 자본금이 3억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개인은 자산평가액이 6억 이상 그 다음에 관련 분야 기술자를 한 명씩 보유를 해야 되고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사무실 면적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예전에 사무실 면적이 뭐 22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했었는데 그냥 그 면적은 없애고 그냥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사무실 면적이면 됩니다 이게 등록의 요건 자 보면은 667페이지 맨 위에 입니다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주주정사업을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된다 그래서 일단 이 경우는 놔두시고 1번에 자본금은 법인은 3억이고 개인은 자산평가액이 6억 그 다음에 주택건설사업을 할 때는 건설 분야 기술자며 그 다음에 대주주정사업을 할 때는 토목 분야 기술자며 그 다음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사무실 면적이면 됩니다 근데 이 경우 위에 가보죠 이 경우 하나의 사업자가 내가 주택건설사업도 하고 대주주정사업도 하고 싶다 라고 할 때 1 및 3의 기준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2는 중복해서 적용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인인데 내가 주택건설사업도 하고 대주주정사업도 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해서 자본금이 6억 필요하고 그건 아닙니다 중복해서 적용하지 않으니까 근데 기술자는 건축분야 기술자 한 명 토목분야 기술자 한 명 각각 한 명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사무실 면적이 2배가 필요하고 자본금이 2배가 필요하고 이건 아니지만 기술자는 각각 한 명씩 그 다음에 뭐 등록의 절차 이런 것들은 보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등록의 기준이 이런 거 됐고 공동사업주체라는 게 나오죠 자 여기서 보면 조합이나 고용자는 등록사업자랑 사업을 공동으로 할 때 668페이지 공동으로 할 때 등록을 안 한다고 했죠 그러면 자 여기 보면 조합은 밑에 있는 등록사업자랑 사업을 공동으로 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다 근데 고용자는 등록사업자와 사업을 공동으로 하여야 한답니다 여긴 안 나와있지만 토지 소유자도 등록사업자랑 사업을 공동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등록사업자랑 사업을 공동으로 할 때는 공동사업 주체로 봅니다 그러니까 조합이나 고용자가 등록사업자랑 사업을 같이 하면 그러면 이 사람들을 공동사업 주체로 보니까 조합이나 고용자는 따로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 근데 이 조합에 보면 제외되는 게 있는데 세대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제외합니다 이게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가 보죠 668페이지 공동사업 주체에 보면 토지 소유자는 등록사업자랑 사업을 공동으로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 경우 토지 소유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 주체로 본다 그 다음에 조합은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밑에서 두 번째 줄 할 수 있답니다 역시 이 경우도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 주체로 본다 근데 가로 안에 첫 번째 줄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제외 그 다음에 고용자는 등록사업자와 사업을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밑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역시 등록사업자와 고용자를 공동사업 주체로 본다 라는 거 그 다음에 4번 이런 건 됐고 자 보면은 이런 등록사업자들에게 이러한 요건 자본금이라든지 기술자 요건을 갖추라는 건 이 사람이 나중에 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지어진 공동주택은 분양을 해야 되는데 이 분양의 여력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러한 요건을 갖추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외되는 거 보면은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 주택조합 자 백세대의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하는 거죠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으면 몇 개가 되죠? 분양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리모델링에서는 원칙적으로 분양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뭐 우성공급하여야 한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조합원에게 우성공급하여야 한다 틀린 지문입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공급의 문제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집을 고치는 거니까 그냥 근데 다만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를 일반 분양 하긴 하겠죠 그러니까 조합원에게 우성공급한다 이런 것들은 리모델링에서는 아예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은 분양의 문제가 아예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등록사업자랑 사업을 같이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애시당초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공자만 선정해서 공사를 하고 집고쳐서 들어가서 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랑 사업을 같이 하고 말고의 문제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라는 게 나오죠 결격사유 나오면 1번부터 4번까지는 고정이 돼있죠 항상 나오는 거 미성인자 피성인자 피한정우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받지 않으려고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이건 똑같고 하나 더 추가되는 게 5번에 등록이 말소 미추 된 후 2년 동그라미 지나지 않은 자 그리고 임원 중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등록의 결격사유 그래서 일단 결격사유 나오면 4가지 등록이 말소되고 나서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그리고 임원 중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이렇게 그 다음에 등록사업자의 시공 이게 올해 처음으로 시험에 나왔었는데 요거는 뭐 안쓰놨으니까 일단 놔주십시오 그 다음에 등록의 말소 자 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는 등록을 말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가로 1번에 동그라미 3번 아 동그라미 3번이 아니라 세번째 주 다음의 1 1 또는 5 미추 말소하여야 한다 미추 자 그 밑에 보면 등록 말소 사유가 한 10개 됩니다 그 중에서 다 볼 건 아니고 1번이랑 5번만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등록을 말소 할 수 있는 경우고 우리는 말소하여야 하는 것 딱 두 개만 기억하고 갑니다 1번에 거짓기타 부자원 방법으로 등록했을 때 5번에는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요것만 요것만 나머지는 보지 마십시오 그냥 그래서 거짓기타 부자원 방법으로 등록했거나 등록증을 대여했을 때는 등록을 말소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등록 말소 처분을 받은 사유 업무 수행해서 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등록 사업자는 그 처분 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은 계속 수행할 수 있다 거기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밑줄은 그렇죠 다만 등록 말소 처분을 받은 등록 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하고 명백한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었다 그 다음에 영업실적 등의 제출 이건 됐습니다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밑에 조합이 나오는데 그 전에 여기 보면 사업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쭉 나오죠 근데 그 중에서 국가제세, 주공, 지방공사, 공익법인, 조합, 고용자까지는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비등록사업주체라고 부르고 등록하는 사람을 크게 두 개로 나누면 법인, 개인 나누죠 법인은 등록 활용할 때 자본금이 3억 개인은 자산평가액이 6억 그 다음에 기술자를 각각 한 명씩 보유를 해야 되고 사무실을 갖추고 있을 것 이러한 것들이 그 다음에 조합이나 고용자는 무조건 등록을 안 하는 건 아니고 등록사업자와 사업을 공동으로 할 때 등록을 하지 않죠 그래서 조합은 등록사업자와 사업을 공동으로 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도 할 수 있다 근데 고용자는 하여야 한다 그리고 조합의 경우에는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랑 사업을 같이 하고 말고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등록의 여건은 연간 20호 20세대 1만 제곱미터 이상 사업을 하려는 자는 누구한테 등록하죠? 국장 그 다음에 등록의 결격세 회사 1번부터 4번까지는 똑같았고 등록이 말소되고 나서 얼마? 2년 이 지나지 않은 자는 등록을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임원 중에 결격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도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적으로 반드시 등록을 말소 하여야 하는 경우는 첫 번째가 거짓 기타 부정법으로 등록했거나 등록증을 대여했을 때 이건 뭐 중계법 시간에도 비슷한 거 나오죠 그 다음에 등록 말소 처분을 받은 자의 업무 수행 계속할 수 있는데 계속할 수 없는 우리는 중대하고 명백한 사고 했을 때는 그러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조합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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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